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플렉터 나옵니까 디플렉터 디플렉터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행정 사이클 엔진에 주로 사용하는 놈을 디플렉터라고 하는데 디플렉터를 세우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디플렉트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들어오는 혼합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여기 기둥 세우는 거죠 이렇게 피스톤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들어오는 혼합가스가 어떻게 이 기둥에 툭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바로 안나가고 요렇게 꺾이지면서 어떻게 한번 돌고 나가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꺾여가지고 돌아가는 공기 에너지는 뭐냐면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 와류 그래서 이렇게 와류를 일으키면요 혼합가스에 이렇게 와류를 일으키면 뭐가 좋을까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딱 붙였을 때 와류가 있으면은 화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입자와 입자 사이를 섞어버리게 되니까 불꽃 딱 났는데 확 섞어버리면 금방 타고 없어지겠죠 출력 만들어내고 그래서 와류를 일으키면 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와류 공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디플렉터를 세웁니다 어디에? 이행정 사이클 엔진에요 그래서 디플렉터가 뭐하는 건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소개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누죠 보세요 자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루프 소기식 그 다음에 횡단은 뭔데? 가로질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달류는 뭐다? 양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동시에 나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달류 소기식 틀린 보기로 뭐가 많이 나오느냐? 복류 소기식이 많이 나와요 요거 장난치는 거지 왜?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 찍기를 할 거야 찍기를 하는데 달류가 있으면 복류는 왠지 같이 있을 것 같잖아 이거 두 개는 제낀다고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찍는다? 루프나 횡단에서 찍는다고요 그럼 땡이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 횡단 달류가 세트고 복류는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구분 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pproximate 끝 ordin forside 빅 भ 9 9 10 11 12 감사합니다.